안녕하세요. 쇼미더 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다다리오에서 뭔가 새로운 스트링을 출시했어요. 다다리오 일렉 스트링 XT 시리즈. 네, 자연스러운 연주형 그리고 연장된 수명을 자랑하고 있는 차세대 XT 시리즈입니다. 니켈라운드 스트링이고요. 010046이네요. 여기 있죠? 네, 공사료이고 외관부터가 진짜 엑스맨스러운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수명 연장 트리트먼트를 적용한 코팅으로서 자연스러운 느낌과 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는 동시에 N.I. 스틸 그리고 퓨전 트위스트 기술로 튜닝이 이제 튜닝 나가는 게 좀 덜하고요.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안정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의 그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네, 뭐 얘네 자체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 퍼포먼스 뭐 이런 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까서 보시면 지퍼백으로 지금 여기도 지금 지퍼백 모양이 있는데 지퍼백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포장 재질로 다 되어 있어서 줄의 부식을 방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도 가능하고 사놓고 좀 막 녹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코팅 느낌이 전혀 없는 코팅선으로 이렇게 밴딩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뭔가 비코팅선만이 가지고 있는 청량함 이런 것들 뭐 좀 쌍스테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청량하다고 해야 돼요. 좀 길고 청량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저도 써보고 싶어요. 이거 진짜 가서 너무 궁금해요. 안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여러분들 꼭 사서 구입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튜닝도 거의 나가는 거 없고 뭐 음지도 굉장히 편하고 네, 그런 스트링일까? 진짜? 네, 궁금하죠? 궁금하며 가져가세요. 네, 이거는 17,000원 정도인데 제가 여기서 기분 좋은 가격은 14,1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로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Lights are next? Let's add a spEN. Hilfe looks like the piano. 的 doughky.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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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さん. Mr. Mr. Mr.